부산대와 부산교대의 통합 절차가 마무리 수순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지난 9일 기획위원회를 시작으로 교수회와 교무회의를 거쳐 부산교대와의 통합을 위한 최종안을 확정해 이달 안에 교육부에 통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대 1년 정도 소요되는 교육부 심의와 승인 등 통합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7년도부터 통합 부산대 신입생이 선발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